에이 채굴쿠다 아 보이시네요 아 아 안녕하세요 함께 제사항 입니다 오늘은 편하게로 소라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 하여 오늘은 소라가 올라왔음 참 좋겠습니다 한번 소라 잡으러 헤티루지를 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고 골뱅 어우 작다 골뱅이 첫수 풀어주겠습니다 어 여기도 골뱅 작습니다 포생 방생이죠 방생 뭐지 꽃게를 이어가니 꽃게를 했다 소라를 잡으러 왔는데 골뱅이만 보이네 골뱅이만 보여 소라 안보여 골뱅이만 보여 골뱅이만 아 아 아 골뱅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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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골뱅이 오 씨가 크다 아 골뱅이 와 하나의 골뱅이 겁나 작아 아 너무 작아 하나의 골뱅이 실망이 커 야 골뱅이 내가 골뱅이 잡으러 오다니 이럴수가 골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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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뱅이는 이만큼 잡으면 됐어 소라가 나와야 돼 소라가 물 낙지를 안 잡고 소라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개는 소라가 안 올라왔어요 골뱅이만 있어요 망했어요 하나 개는 아직 소라가 없다 이겁니다 나는 골뱅이를 잡고 온 게 아닌데 아무리 골뱅이 시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골뱅이만 잡을 수 있을까 아 겁나 싫어 골뱅이 소라 잡고 싶어 소라 골뱅이 겁나 싫어 소라를 잡게 해줘 제발 이렇게 골뱅이가 있단 말이야 최골 크다 보이시나요 우와 성나은이야 우와 진짜 크다 얘는 짱이 더 높 소라는 없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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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맞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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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뱅이 아 맞두개 하나 골뱅이 하나 사봤습니다 맞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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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도구하는 이겁니다 와 근데 진짜 역대급 와 역대급이 진짜 엄마 왜 커요 이거 역대급 왕 골뱅이 하나 잡고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소라 보러 왔는데 소라가 없어요 여기 한라기는 아직 소라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하 그리고 골뱅이만 머금만 잡고 철수합니다 좋아요 쿠쿠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의 이 힘이 나는 헬이즈를 시작할 수 있는 밑창이 됩니다 제발 좀 누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여기서 헬이즈를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을 보내세요 빠이빠이